경북 교육청은 지난 23일 구미코에서 제19회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2023년 학생 SW AI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과 지도교사, 지도교수, 자문위원이 팀을 이루어 과학, 수학, 환경, 산업, 에너지, 메이커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해 9개월간 학생들이 직접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교육사업입니다. 2005년에 시작해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경북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2023년까지 학생 1,466명이 연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75개의 연구 포스터 발표부스를 설치해 발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나 학생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연구 성과물을 여러 사람과 마음껏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로 이 공개 분야에 관한 탐구 능력과 연구 방법을 익히는 미래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학생 SWAI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학생과 교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프로그램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경북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화의저널 임가영입니다.